아, 그래? 이제 예뻐! 고마워! 도착했다! 설마 추웠어! 아, 설마 추워! 오, 근데 풍경 좋은데? 와, 오랜만에 이런 데 왔나? 이야, 우리 오늘 따뜻한 거 먹어야 되겠네 아니, 이런데 사진 찍어야 된 거 아냐? 잠깐만, 우리 여기 흘릴 수 없잖아! 아, 그건... 누가 오는 늦는데? 와, 이런 날 하필? 하필 이런 날에... 그래서 대신에 제가 MC 맡길게요 진짜로? 내가 리드 해줄게 우리는 그냥... 여기 서있잖아 솥뚜껑 닭볶음탕 오, 발음 잘했네 솥뚜껑... 어려워 외국인한테 진짜 어려운 발음이야 아, 그게 누구지? 사실 할머니이시네? 와... 할머니 사진 나오니까 맛있는 거 맞아 100% 맛있겠지 맞아 와, 저거 봐봐! 저거! 대박! 이 영상으로 올라가셨어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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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장님 주문할게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번에 우리 사주 봤을 때는 선생님이 내가 말하면 그 조회수도 나오고 채널도 잘 된다고 했잖아 어, 우리 막 리드 해주는 거야? 어, 네 나 좀 밀어줘 내가 리드 해줄게 괜찮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을? 저에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일단 하루에 20만 하루 만에? 들었죠? 안 나오면 내가 뚝딱 그거야 저기요? 진짜 대박이었어 거기 봤지? 솥뚜껑 한 마리가 3분에서 4분 정도 드시는 양이에요 나는 치킨 먹을 때는 한 마리 혼자서 먹는다 근데 그 치킨하고는 또 틀려요, 다 오, 도종닭 쓰는 거에요? 네, 도종닭 쓰는 거에요 도종닭 뭔지 알아요? 뭐야? 몰라? 쉽게 말하면 한국 닭인데 아, 그 한우처럼? 맞아 한우 한 톤, 근데 한 개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한 닭? 일단 한마디를 할게요 일반 닭보다는 좀 더 키가 크고 그리고 가슴 그리고 가슴 아, 저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들고 나왔어요 아유, 사랑해요 아유, 사랑해요 아니, 이거 무슨 깡두지야 야, 이거 뭐야 아니, 담에도 들어가 있어 담에도 들어가 있어 새해 진짜 나쁜 코르시 들어갔어 내 비어있잖아 내 빈자리를 뜻하는 나 오늘 PD인데 이미 힘들어 어, 그게 오늘 대장이라네 나는 대장이야 그래서 아까는 또 태도가 너무 억힌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대장 시키잖아 완전 꼰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나의 테리스트가 안 뛰었어 왜 늦었어? 아, 미안, 너 카페형 멀어 가면서 나 웨균이니까 길차는 몰라 아니, 멀어 우리도 멀었어 우리 KTX 타고 왔어 우리 KTX 타고 왔어 네가 뭐 타고 왔냐 아, 회사 차 회사? 어 우리 같은 회사인데 아, 그러니까 근데 아까 봤어? 대박이지? 이게 우리가 옛날에 뽀뽕을 먹었을 때 생각났어 맞아 그 얘기 그만했어 나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근데 닭볶음탕 먹어봤어? 한 번? 나는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아 그러니까, 나도 아니, 주문 음식이야? 나는 많이 먹는데 흔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어, 온다, 온다, 온다 우와 와, 밑에 정답이 타고 있어 와 왜 까지 이렇게 와, 진짜 이대로 오는 거네 대박 와, 나 이거 내가 끌고 들어왔는데 뭐야 오, 따뜻해 와, 이거 봐봐 와, 무시워 장난 아니야 맛있어, 뭐야 이렇고 나서 사장님 있어요? 아들이에요 오 그럼 아들이에요 아들이네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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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면 안 되지 아들아 아니, 막내 아들 운영하는 집이잖아 이 아들 아니잖아 이 제작진들이 일부러 노리는 건가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섭외할 때 혹시 아들이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드님 야 이게 외국인이라 전 죄송해요 네 워낙 스탄이기 때문에 스탄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봅니다 와, 맛있게 봅니다 이거 뼈가 있는 음식이 있거든? 그래서 니들은 저런 뼈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아, 있지 있지 옆에 있는 크리스티안 좀 더 뼈를 발라내야 돼 딱이네 그 궁합이 딱이다 그랬잖아 아니, 잠깐만 내가 궁합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여기에서 CG로 하트를 짜라라라라라라 아, 정말 편지 잘해 아,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미디를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나 기억도 안 나 나도 기억도 안 나 나 빵 터졌어 그거 봤을 때 아니, 그리고 PD 바꿨으면 좋겠다고 할 때 크리스티아 엄청 좋아했어 맞다 맞다 혼자 엄청 좋아했어 아니, 나는 다른 초크 들어서 들어서 좋은 건 아닌가 뭐해 공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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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고문이야 고문 오늘 좀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빨간x2 나는 소주 근데 안 닦아온 소주이 있어 왜? 여기 소주를 못 마셔 진짜 왜? 감 수치는 8배나 더 높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마셨기 때문에 술은 금주고 매일 약을 먹고 있어 지금 알아요 진짜 많이 마셨길래 나도 몰라 난 딱딱한 거 먹고 싶었어. 맞아, 날씨 딱이야. 서울 벗어나면 추위가 달라, 나는. 그래, 맞아. 공기도 엄청 맑잖아. 깔끔한 느낌? 어, 공기 맛잤지. 뭔가 면도 그냥 주는 거 아니네, 뭔가. 세팅까지. 세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고. 오기 오빠부터. 네, 감사합니다. 오기 오빠? 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맞아요, 일본 사람이니까. 정말, 욕심이 많아. 일본과는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일본 사람이랑 많이 먹잖아. 뭐 그렇긴 한데, 더 먹게 먹자. 저 먼저 먹겠습니다. 아, 먼저 먹는 거야? 난 기다렸는데? 맛있어 보이는 게 없어요. 맛있어 보이는 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대는 예정. 잘 먹겠습니다. 뭐? 응? 아무것도 안 했어. 맛있어? 아, 나는 맛있어. 미쳤다. 어때? 우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이거는. 대박인데? 미쳤어, 사실. 그러니까 일반 라면 끓일 때 있잖아. 물에다가 할 때. 이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맛이 달라, 정말 달라. 국물에 약간 닭, 그것도 나오고 이것저것 다 나오고. 그래, 육수가 다르니까. 이거 진짜 닭 맛이 들어가 있는 라면이라 훨씬 더 맛있어. 칼칼하고. 음. 여기 사장님은 이거 뭐 매일 먹겠지? 맛있어, 이거. 아니, 나 솔직히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 맞아, 너무 맛있어. 진짜, 솔직히. 너무 맛있어. 근데 소주 안 시켜? 아니, 소주 있어야지. 아, 싫어, 싫어. 아, 나 싫어 싫은데. 나 참이살 좀. 싫어 왜, 왜 싫어. 아니, 됐어. 일단은 나는 못 마시니까 원하는 대로 해봐서 시켜. 그러게, 맛있어. 사이다, 사이다 시켜줄게. 사이다, 아스팅 처음 먹을까? 나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일단 내가 따라줄게, 나는 못 마시니까. 못 마시니까. 아유. 아유. 그래, 이야기하기 있어라. 내가 다 볼게. 아, 그래? 아니, 아니. 이거 보고 있어? 이거 보고 있어? 들어볼까요? 이거 편처럼. 이거 편처럼. 카메라, 어? 나 여기 묻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음. 엄마, 어? 이제 예뻐. 고마워. 뽕. 진짜 뚫려. 카메라, 아유. 아유. 건배할까? 물 따라줄게, 물 따라줄게. 아유, 물을 넣었다. 뭐 하는 거야? 표정이 뭐야? 너무, 너무 슬퍼. 건배!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오! 숨이 더 맛있어. 같이 볶은 거 맛있지? 숨이 더 맛있어. 이거 닭, 닭 넣었어요? 와, 나왔어. 와, 대박.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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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이랑 정물이랑 사랑 같이 기луш 거예요? 예. 난,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다리를? 다리를.. 가족과는? 어, 가족을 먹게 저는 다리인데. 나는 다리보다 더 낫어요. 난 다 같이. 어? 어? 낫은데. 그럼 나 다리 두 개 먹을게. 근데 탁이면 가슴 몇 개 있어? 두 개 있는 거지? 잠깐만 선희 쩌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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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변수 있다. 이거 가슴은 나쁜 거 아니잖아. 모든 사람 가슴 있어. 다리 안 좋아해 근데? 아니 나 안 좋아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게 약간 다리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 같은데 그치. 아니 무조건이지. 왜? 치킨 시킬 때 다리만 들어간 그 패키지 있더라고. 아니 나 여자친구랑 치킨 먹을 때 무조건 다리 양보해. 오 진짜? 다리 두 개 있는데 둘 다 양보하는 거야? 어. 음. 왜 하나씩 안 먹는? 다리가 제일 맛있잖아. 그래?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거? 아니면 일본에서도 약간 이런지? 아 근데 우리도 다리 부분에서 선호하긴 한데 한국처럼 다리를 꼭 양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잘 없어. 낙다리 누가 먹어 그러면 미국에서? 아니 포성규 애기들 많이 먹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 들고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가슴살 먹기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이 나보고 아 어른이 됐구나. 진짜? 저런 거 있어. 아무튼 내가 오늘 다 가슴살 내가 얻은 거 볼게.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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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떠는 데. 가위바위보 나 이겼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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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혼자 가입하고stro... 먼저... 오케이 Public? 양보해줘. 오, 진짜? 대박은 대상인에서 먹다 연중에 뼈를 옆에 가르쳐. 그래요, 그래요. 와 이건 진짜 그렇게 먹고 싶다... 이럴 것도 못 먹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 그래? 아, 피부까지? 좋아 좋아 그래서 피부에 줬대. 저, 저 히터를... 너무 추워? 잠깐만, 너 좀 흩떨어 안 되나? 너무 추워? 잠깐만, 너 좀 흩떨어 안 되나? 아, 안 먹히네. 안 먹히네. 우리나라 서양인 사람들이 다 닭가슴 전쟁이야. 너 오늘 진짜 이렇게 편한 게 처음이야. 어,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까지 편하게.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싸이인가? 응? 응. 아, 야. 뭔지 모르는. 야, 이게. 맛있지? 응. 맛있지? 나 이거. 내가 말했잖아, 맛있지? 응. 너무 괜찮은데? 한 잔 더 따라줄까? 응,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소주 아닌데. 청와랑 같이 마셔야 제일 맛이야. 너무 맛있으니까 한 잔. 짠. 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식감이 너무 좋다. 그치? 그거 바로 토종닭이야. 토종닭은 원래 좀 더 쫄깃쫄깃한 식감이거든? 뭐 토박이. 그렇게 해보니까 몰래 했었다는 뜻인데. 응. 약간 자연스럽게 나온 닭이야? 야, 내 오늘따라 카메라 목소리가 조금 큰 것 같은데? 맞아. 어? 어, 오늘 자신감 넘치는데? 뭔가 자신감 빵빵해야 해. 우리 다 그 선생님 덕분이야. 카메라 때문에 대박 난다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조금 맵다, 역시. 어, 맞다. 맵겠네. 너무 맵을 수 있어. 이거 좀 달라져. 그 파티랑 같이 먹으면 나는 이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배달 시킨 거거든? 진짜? 너무 많이 했다. 이거 미국 사람의 입맛이 잘 맞는. 아까 크리션 없을 때까지 카메론 왕이었는데. 응. 이제 갑자기 받고 그냥 시끄러운 아저씨 같아. 아니, 안 그래요. 내가 아까 늦게 온다고 카톡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응. 벌써 카톡 상태가 바뀌었더라고. 그 업 가왕. 그 크리션 없이 카메론 왕이다. 그런 거잖아. 그 친구 아니야?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이 된다고. 아이, 근데 뭐 카메론 워낙 존재감이 너무 좋아서. 어딜 가도 목소리 제일 잘 들리잖아, 그치? 맞아. 마이크 필요 없어. 왜 마이크 타는지 모르겠어. 크리스티언도 되게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 나오잖아. 나는 미국 라디오 DJ들을 내가 따라 할 줄 알아. 아, 진짜? 해봐봐. 해봐봐. You're listening 93. 해봐봐. You're listening 93. Boeing 5 FM.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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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우. 우리 편서보다 빨리 넣는다. 맛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크리스티언 늦게 온다고 해도. 가리필. 와, 아니, 대박이다.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한 식 중에 아마 탑3 보여요. 와, 그럼 나머지 두 개 뭐야? 닭갈비? 보쌈. 나는 찜닭. 그, 간장맛 아니면 뭐. 그냥 오리지날. 오리지날, 오리지날. 나는 닭덩집. 닭덩집? 의외네. 아니, 그. 채식주의잖아. 아니, 원래 채식주의잖아. 원래 술 마시는 사람이. 그거 좋아하지 않나? 안주를 말해. 닭찜. 그러니까. 닭덩집에 계란. 계란찜이랑 계란말이 이렇게 시키고. 아, 진짜? 조링을 하면 되게 맛있어. 오, 그. 물어봐. 아니, 물어봐. 아니, 물어봐. 아니, 물어봐. 괜찮아, 물어봐. 한번 해, 한번 해, 한번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크리스탄 이제 왔어. 아니, 그. 아니. 강남에 그 유명한 닭요리가 뭐 있어요? 우리 튀김. 가라하게라고 해. 아, 가라하게 유명하지. 근데 약간 순살? 순살 치킨 같대. 어, 잠깐만. 순살은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었어? 아니, 미국도 순살 있잖아. 순살 없어? 치킨 틴도 뭐야. 아, 양념은 한국에서 만든 거 같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양념은.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미국도 윙. 버플러 윙 같은 거 양념가 있는 거잖아. 어? 그럼 치킨 원주는 미국이라고? 미국이지. 저런, 저런 식으로 치킨. 네, 이게 미국이지. 프라이 치킨. KFC도 있고. 미국에 토종닭 있어? 토종닭.. 그건 없지. 안되네. 아니, 우리 여러가지 닭인데. 미디! 인도에! 어떤 유명한 치킨 요리 있어? 우리는 치킨 디카메살라. 우리는 치킨 디카메살라. 치킨 디카메살라. 잠깐만, 근데 나는 그거 영국 거라고 들었어. 뭐 그렇다 치즈구. 유명한 거, 유명한 거니까. 유명하네? 유명하니까. 근데 나 동닭 궁금한 게, 왜냐면 멕시코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건 동닭이거든? 그 한국의 옛날 동닭 같은, 아, 구이 같은 거? 아, 구이, 구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내가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이렇게 트럭 세우고, 그렇게 동닭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멕시코 생각나서 샀는데, 먹으니까 안에 밥이 있었어. 밥? 오! 삼계탕도 넣으니까 밥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닭 안에 밥이 있었어. 그거 멕시코에서 뭐 안에 넣진 않거든.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디로 넣었지? 똥구멍. 똥구멍이지? 똥구멍으로 들어가지. 그치. 터키도 그렇잖아. 터키도! 질문자도 마찬가지야. 삼계탕 먹을 때는 밥을 어디로 넣는지 어디서 넣는지.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 근데! 아, 나 아까부터... 그래서 너무 흥분했어. 근데 난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그러면... 그럼... 아니, 아니, 이거 안 돼. 서주로는 안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니, 콧물 놔. 울지마. 울지마. 감사합니다. 저 뭐야? 오! 크리스티아! 저 뭐야? 오! 크리스티아! 아, 그냥 오다 쳤어. 크리스티아! 아, 그래. 고마워! 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왜 오기에 한테만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길거리에 이렇게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어, 따가워. 아, 대박이다. 협찬 아니지? 이건 뭐예요? 아, 나 근데 매운데 이렇게 많이 먹는 거는... 그런 거 맛을 따라 진짜 조용하네. 제작진이 행복해 보이네요. 조용히 먹고... 아, 맞아. 그 플라카드를 안 보여주니... 조용하게 또 조용히 먹어. 진절하게 딱 치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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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대박이야. 효과 있어? 효과 있어? 이거 원래 진짜 장난 아니야. 다 맞나? 지금... 잠깐만... 들었어? 어... 듣고 싶지 않았어. 왜? 왜? 듣고 싶지 않았어. 약간 옛날 계획 스타일이야. 나는 옛날 사람이잖아. 그래서 디디가 나한테는 오빠라고 하거든? 어, 진짜? 나보고 오빠라고 하지 않아. 어? 나한테 야라고 그러는데? 설명해. 설명해. 잘 쟁여준 사람한테 오빠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어, 뭐... 이쪽 그쪽. 당신. 왜 웃어? 나 원리에서 웃음소리가 나온 거 같은데? 야, 벌써 어떻게 악마에 근집을 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우리는! 사주 우리가 본 거 어. 친구들은 뭐라고 하네? 아, 친구들이 내 영상을 안 봐줘. 그래? 어. 친구는 뭔지 알지? 징고라는. 징고... 징고라는 게... 징고라는 말 몰라. 아, 잘 모르세요. 그냥 괜찮아요. 인도에 또 사주 있으니까 엄마가 인도 카소에서 사주 받단 말이야. 어? 어, 진짜? 아, 진짜?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거 아무튼 결혼이니까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어, 진짜? 꼭대회 못하면 이게 좀 심각해. 52세로 넘어가야지. 53세. 아, 2년, 3년 안에 하면 죽고 아니면 오랫동안 없다고. 진짜? 오, 진짜? 나섰나 보다. 아니, 괜찮아.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제일 말이 많은 거는 크리스티나 아닐까? 화장실 얘기? 여자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 아, 그거. 50살 되면 다 없어질 거 같은데? 그래서 화장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냥 매력이 없어질 거 같아. 오케이. 수실이 나와. 혹시... 두 명도 하지 말아. 엄마한테 내 얘기를 한 적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 궁금해. 여기 모든 사람 이야기 했어. 오, 진짜? 오, 진짜? 엄마는 저에 대해서 뭐 생각하세요? 응, 시끄럽대. 어, 거기 꼭 말 많은 사람 있잖아. 내가 어, 미국인. 그래서 나 봤어. 미국인 이번에 또 말 많더라. 이러면서 생각해봐. 카메라를 우리 영상 보면서 말로 해소를 해주는 거 있잖아. 더빙 같은 거. 어, 더빙 같은 거. 어, 둘, 셋. 겨울이 우리 헌턴이 원신! 잘 만났네? 잘 만났네? 왜 그렇게 말로 무서워? 왜 그렇게 웃겨? 왜 그렇게 웃겨? 왜 그렇게 웃겨? 왜 그렇게 웃겨? 왜 웃겨? 신고 안 봤겠지? 크리스티안이 스페인어로 한번 해봐. 스페인어로 해봐. 니디 보면서. 할게. 나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니디가 원래 너무 이뻐. 원래 너무 이뻐. 오케이. 스페인어로. 그건 그냥 니디가 듣고 싶은 말이야. 니디! 오늘 날씨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 진짜 이렇게 해. 이게. 보통 닭갈비나 다른 요리먹을 때 끝나고 나서 약간 볶음밥 같은 거 하잖아. 맞아. 얘도 그런가? 아들님! 되게 줄고 와서. 그래. 볶음밥 주세요. 하나 주세요. 진짜 너무 친절하시다. 응, 맞아. 와 근데 내가 진짜 우리가 만약에 같이 뭐 결혼하고 그러려면 얘는 다 먹고 나는 이렇게 봉투를 들고. 나 받고 있어. 걱정돼서 리카맹도 샀다는데. 오, 별이네. 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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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 2 2 2 3 2 2 3 2 2 3 3 3 3 4 4 4 감사합니다. 아들이. 맛있겠다. 너무 감사하네. 퍼포먼스까지 해주니. 약간 캡틴 아메리카 밤패처럼 생겼다. 어 그러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똑같이 생겼다. 우리가 거의 매번 볶음밥 먹지 않아? 진짜 신기한 점이야. 삼겹살. 우리가 다른 거 먹는데 다 볶음밥 있어. 아 많이 해줘. 아 이렇게 납작하게 할 때 제일 좋아. 마무리 볶음밥. 그러네. 아 냄새 너무 많이 나와. 오 마이 갓.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누룽지 잘 생기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요즘. 맛이 다르네. 맛있어. 구우면 조금 나온대. 잠깐 먹다가 안주라고 그랬는데 다 먹었어. 우리 이렇게 잘 먹은 적 있어? 이거 먹으러 두 시간 왔잖아. 응. 그 너랑 있어. 싹쓰리다 싹쓰리. 마지막 간장. 아 근데 오늘 진짜 카메라 선택이 혁명했어 정말. 그치. 카메라 선택이었어? 어 나는 PD님이랑 같이 고른 거야. 응.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간. 간 약을 챙겨 먹어야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약 먹어야 돼. 아 맞다 맞다. 내가 갖고 올게. 바이 바이. 바이 바이. 가메론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가메론 할아버지. 공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등산하러 가자. 슈타. 등산 가고. 하니원 한 번 가자. 어 그래 그래. 진짜 잘 먹었다. 아 근데 이게 끝났어? 끝나는 거야? 아 가메론 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 가메론 왕이다 이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메론 갔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아니 아니 참다. 아 다시 시작했어. 다시 시작해. 방탄소년단 다시 한다고. 방탄소년단 다시 한다고. 아니 야. 뭘 참 좋아해. 아 진짜 나는 뭐 3미나 뭐 하네. 아 소주 왕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라. 소주랑 물처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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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다음에 등산. 바로 가기래. 카메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건강해서. 나는 등산 완전 싫어하는데. 화이팅. 건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 가 가. 서울까지 가야 하니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이래. 가만 이래. 가만 이래. 가만 이래. 진짜 할아버지 같아. 가만. 나와라이. 모드레 나와라이.